잠을 자고 나면 머리가 맑아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치매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남자 건기남입니다. 이 멘트 오랜만이네요. 자 멜라토닌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멜라토닌과 치매 편 시작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멜라토닌이 수면역용제 중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다 말씀드렸고요. 2편에서는 멜라토닌의 강력한 항산화, 항염 효과를 슈퍼 히어로에 비유해서 설명드렸죠.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링크 참고해주시고요. 사실 멜라토닌은 여러 효과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수면, 항산화, 항염 그리고 이번 시간 말씀드릴 뇌건강과 치매 예방 이 세 가지가 가장 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치매의 심각성, 무서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신데 치매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어디 가서 치매에 대해서 아는 척할 수 있어요? 자 치매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고요. 뇌 기능에 심각한 변화가 생기는 질병입니다. 기억력 손실, 사과력과 판단력의 저하, 일상생활 능력의 감소가 나타나고 치매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알치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알코올성 치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게 알치하이머죠. 기억력 손상이 주된 증상이고요. 이 알치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은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쉽게 말해 단백질 찌꺼기가 뇌 안에 쌓여서 신경 전달 물질의 이동을 방해하고 신경 세포를 파괴해서인데요. 베타아밀로이드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요. 몸의 운동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파킨슨병은 엄밀히 말해서 치매의 종류는 아닙니다. 파킨슨병이 원인이 돼서 치매가 발생하는 것이지 파킨슨병 자체가 치매는 아니에요. 끝! 쉽죠? 그러면 멜라토닌과 치매, 무슨 연관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지는데 머리가 맑아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자는 동안에 뇌가 스스로 뇌를 청소하기 때문입니다. 뇌는요. 우리 몸 전체 체중의 약 2%를 차지하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몸이 사용하는 총산소의 2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큰 것인데 제가 앞선 멜라토닌 2편 영상에서 자동차가 기름을 쓰면서 매연이 나오듯이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쓸 때 활성산소를 비롯한 여러 노폐물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뇌에너지 소모가 많은 만큼 뇌 안에 굉장히 많은 노폐물이 생겨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뇌 안에 노폐물을 얼마나 잘 배출하느냐가 뇌 건강과 치매 예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뇌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요즘 정수기들 보면 자동 살균 세척 기능 있죠? 그걸 우리 뇌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멜라토닌은 치매랑 무슨 관계냐? 뇌의 글림프 시스템. 다시 말해 뇌의 자동 세척 기능은 뇌 척수액들이 담당하는데요.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뇌 척수액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투명한 액체입니다. 뇌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도 하는데 얘네들이 뇌 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뇌 곳곳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것이고요. 이 뇌 척수액 안에 바로 멜라토닌이 들어있고 여기서 멜라토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멜라토닌을 항산화와 항염작용하는 슈퍼 히어로라고 말씀드렸죠? 이 멜라토닌이 뇌 척수액을 타고 뇌 속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낮 동안 쌓인 활성산소와 치매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노폐물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것이 글림프 시스템의 핵심이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잠을 자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이고요. 멜라토닌이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더 신기한 건 이 모든 현상이 잠을 잘 때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뇌 척수액도 수면 중에 쏟아져 나오고 멜라토닌도 밤에 분비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인데요. 잠이 뇌 건강에 그리고 치매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뇌 척수액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노폐물 제거는 되겠죠? 하지만 제거되는 정도가 많이 약해지겠죠?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제거도 줄어들겠고요. 이건 실제 연구에서도 증명이 되었는데 한 연구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의 뇌 척수액 속 멜라토닌 수치가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에 대해서 그리고 멜라토닌이 어떤 방법으로 이 친구들을 억제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 안에서 발견되는 작은 단백질 조각입니다. 뇌가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질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글림프 시스템, 뇌의 자동 세척 기능을 통해 이 베타 아밀로이드도 수면 중에 뇌 밖으로 배출되는 게 정상이에요. 문제는 노화나 야간 근무, 불면증 등으로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 수면 중에 제거되지 못하고 뇌 안에 뒤엉켜 쌓이면서 독성을 띄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독성 단백질 덩어리가 뇌에 손상을 일으키고 치매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실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면서 치매가 생긴다는 주장이 유력한 상황이고요. 결국 노화나 수면 부족으로 인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드는 것이 치매의 유력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멜라토닌이 치매의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막는 아가 되겠고요. 이걸 뒷받침하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살펴보면 먼저 멜라토닌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결합을 방해하고 뒤엉켜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해체시킨다는 것이 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해 밝혀졌고요. 동물 실험에서 고농도 멜라토닌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배출량을 늘리고 뇌 안에 남아있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멜라토닌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독성으로부터 뇌신경 세포를 보호한다는 것과 멜라토닌이 신경 세포의 분화를 자극해서 신경 세포 수를 늘렸다는 것도 확인되었는데 사실 이런 연구들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아니지만 이런 뇌 관련 연구들이 사람으로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죠. 요즘 많이 팔리는 관절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 통증이 나아졌느냐를 실험자들한테 물어보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지 무릎관절을 째보지 않거든요. 같은 이유에서 멜라토닌도 째지 않고 할 수 있는 연구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로 치매 환자들의 인지 기능 개선 효과를 측정한 연구들인데요. 만 9천여 명의 알차야마 환자를 대상으로 한 50여 개의 임상 연구를 메타 분석했을 때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치매 치료약들보다 멜라토닌의 섭취가 알차야마 환자의 인지 기능 개선에 더 효과적이었다는 연구도 있고요. 경증의 알차야마 환자에게 6개월간 멜라토닌을 섭취시켰더니 인지 기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게 멜라토닌 치매를 100% 막는다, 치료한다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치매 환자들이 알차야마 치매로 진단을 받는 시점이 이미 병이 한참 진행되어 겉으로 봤을 때 치매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났을 때이고 즉 하루 이틀 만에 치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베타아밀로이드가 적어도 20년, 30년 동안 쌓여서 알차야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지 않게 평소 수면과 멜라토닌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지금도 베타아밀로이드는 우리 뇌에 조금씩 조금씩 쌓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멜라토닌 3편을 마치겠습니다. 제 뇌에도 그리고 구독자님들 뇌에도 쌓이고 있겠죠? 사실 저도 잠을 잘 못 자서 최근에 멜라토닌을 먹어보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12시에 자면 한 2시 반, 3시 반에 꼭 깨는데 요즘은 한 3시 반, 4시에 깨더라고요. 여튼 더 먹어볼 예정이고요. 멜라토닌은 의존성이나 내성이 없고 그리고 일반적인 수면제 들과 달리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한번 섭취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 수면과 관련해서는 멜라토닌이 부족한 경우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 멜라토닌 영상들은 제가 작년에 의사분들이 모여 공부하는 포럼에 한 3달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배운 내용이고요. 최근에 식물성 멜라토닌이 국내에서 영양제 형태로 판매가 허용된 것을 계기로 작년에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공부를 좀 더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닷컴에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